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32 이노시스 제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% 테네브리스 9%에 010 힘 6 9% 9% 5에 40 64 6% 76추업에 데미지 5% 015%에 에디 3% 16성 피방도미 메커네이터 6에 20 어... 뭔 자기 있냐 이거 썩.. 섞여있는 자기인것 같습니다 그쵸 아 아니네 100% 자기구나 100% 자기군요 응축이 6에 30 함부를 던진건가 5에 35에 18% 에디 공식 9%에 공식 이거는 무슨 자기야? 32가 올랐어? 8432 아 그렇군요 아 이거는 완작되어있네요 60초 6% 010 9% 9% 전체적으로 9%에 2%에 되어 있군요 하프 27% 유니움 즉 ry 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죠? 이거는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거 헥 알면은 나중에 하기편할 거 같습니다 그쵸?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거 같아 그쵸? 아 흠 쯔 쟴 폅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어있는거 같군요 느낌이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링크는 아직 안 넣어져 있는 상태인가 보네요 한번 말하기 전에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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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모시모시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아 이제 들리시나요 아 네네 들립니다 소리 좀 더 키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 키운거라서 아 네네 아 됐어요 그정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에 뭐 고쳐야되거나 그런게 좀 궁금해가지고 혹시 자본금이 이런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 한번도 지른적 없어요 아뇨아뇨 그런거 말고요 네 현재 이제 자본금 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요 아뇨아뇨 뭐 이 뭐 얼마를 모을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능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웬만해서 조금 앵간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얼마입니까 메소로 아니면 현금 메소로요 메소로 그냥 메소로 제가 한달 빡세게 아마 20억 아 20억씩 해가지고 해야된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 좀 궁금한게 있는데 제로 첫줄에 공속 안쓰면 안답답합니까 아 이게 공속을 쓰고 싶은데 저기 안떠가지고 지금 아아 굉장히 답답한가 보군요 아 근데 그래도 공속 올려주는게 많다보니까 공속이 3개 필요한데 두개 부족한거 아닙니까 지금 아 하나 부족합니다 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오차 하나랑 그 버프 하나랑 제로 이제 알파 스택 다 쌓으면 이제 또 올라가니까 아아 그렇군요 아 20억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아 네 음 아 근데 사카 5에 왜 안했습니까 아이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아아 제로는 무기를 앱솔 앱 그 뭐야 사카룻을 못해요 제로는 아 제로는 사카룻이 안된다고요 네 할라면은 또 다른 주문서를 질러서 맞춰야되는데 네네 그 주문서가 얻기가 힘들어요 아 뭐라구요 그 제로 무기에다가 네 그 뭐야 루타비스 세트 효과를 해줄 수 있는 주문서가 있어요 루타비스 럭키요 네네네네 그게 아 지금 있다구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이틀 앉아 어제 팔린거 세개 있구요 이틀전에 팔린거 다섯개 있구요 아 있어요? 네 칠일에 팔린견만 해도 한 열 몇개 되는거 같습니다 어 진짜요? 아유 뭐지? 저 잘못 쳤나? 루타비스라고 치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아 맞다 아 제가 매일못이라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앱솔을 깨고 루타를 가시겠다는겁니까? 네네네 아 제가 똥소녀여가지구 아 특작은 하기싫고 네네네 지금 무서워서 앱솔렙스도 16성에서 멈춰있어요 파방하면 되지 않습니까? 아 파방.. 파방하면은 4천만원씩 깨지다보니까 네네 한번에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? 아 아 너무 쉬운말로 했군요 방금 터뜨리고 와봤고 아 흐흐흐흐흐 아 앱솔렙스도 비싼거라서 아 귀걸이는 왜 하프 쓰고 계십니까? 아 좀 저는 힘스탯이 좀 높은게 간지나보여서 아 그럼 하프를 쓰면은 힘스탯이 안나 대하시도 쓰려면 힘스탯이 안난다는겁니까? 근데 하프가 웬만한것 보단 더 좋기네요 그죠? 네네네 근데 뭐 근데 세트효과가 깨지지 않습니까? 아니 대하시도쓰 없어도 저는 뭐 아니 보장 7세대수 해서 박무 10%같은거 얻는게 중요한거 아닙니까? 아니 저는 지금 스펙으로도 4카로 잡을 수 있어요 아니 박무하고 이거 올라가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? 아 저야 뭐 좋긴한데 이제 흐흫 만약에 안되면 컨트롤로 상대하면 되는거라서 아 아 네 저거 가해순 가해순 왜 생겼습니까? 아 저거 샀을때부터 저랬어요 아 근데 그걸 샀다는 얘기지요 네 저거 1억 2천만원에 발결됐었어요 아 그 그렇군요 아 뭐 다음단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젠팩업정도 아 젠팩업이요? 어 젠팩업 그게 제일 잘됐다는거죠? 아니 하라고요 아 젠팩업을 더해야되요? 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? 흐흐흐흐헣 네 아니 그 코어창이 없어가지고 아 아 코어창 아 이제 그 다음에 할만한게 아 일단은 그러면은 어 방법이 없습니다 직작은 하기 싫고 그런 상황이면은 아이템을 하나씩 사 와야겠죠 자기가 원하는 느낌으로다가 느낌으로다가 예를들자면은 유니크 17성 그 다음에 에이픽 17성 좀 깔끔한 거에서 결국 유저미나 큐브 같은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돈 모아가지고 하나씩 아 근데 제가 돈이 있으면은 막상 저에서 뭐 매물이 없어가지고 원하는 게 없으면 그때 코디를 찾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코디를 하게 돼가지고 이 코디 얼마짜리 코디입니까? 무기는 제가 마스터라벨 그거 뽑기로 해가지고 뽑은 거고 헤어는 10억에 샀었나? 이거 무슨 헤어인데요 이거 아델레 헤어라고 마스터라벨 헤어예요 마네킹도 두 자루나 끼고 계시는군요 네 마네킹 두 개 있는 거죠 이거 없는 겁니까 이거 방송 딜레이 때문에 아니 헤어룸 두 개 산 겁니까 이거 와 이게 제로는 헤어룸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밖에 안 샀어요 베타로 꼬만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아이템적으로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근하기 싫고 하면은 뭐 템을 하나씩 사와야겠지요 그래도 이제 웬만큼 되니까 아 이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코디를 계속 하게 되는데 네네 많이 못하는 거였구나 음 뭐 그럼 이제 이게 아 캐릭터가 저거 말고도 또 다른 캐릭터 하나 있어요 네 남자 캐릭터 그 파란색 스쿨에 쓰시면 돼요 뭐라고요? 아 그 컨트롤에다가 했었나? 컨트롤 한 번 누르시면은 아마 캐릭터가 남자로 바뀔 거예요 예 그 그거 스탯 한 번 봐주세요 스탯으로만 어떤지만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아이 달라요 달라져요 스공이랑 이런 게 다 달라요 스탯이 똑같은 거 같은데요 아이 다릅니다 조금 미세하게 다르긴 한데 조금 많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 아 맞다 알파가 또 낫지 아 스공만 움직이는 거 같은데요? 아닙니다 부공이랑 박무랑 크뎀이랑 다 움직여요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아 레벨업만 주구장창하니까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 네네 뭐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키고 그거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심볼 같은 거는 필요 없겠죠? 지금 상태로는? 심볼이 또 최고의 스펙업이지요 아 일쾌가 제일 귀찮은데 그럼요 심볼이 최고의 스펙업 아니겠습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그럼 아 궁금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다음에 매수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큐브 대리 같은 거 맡길게요 아 아닙니다 테미나 하나씩 사십시오 아 그래도 이제 방송 분량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에 아 이거 네이버 계정이었지 아 나 이 아이디 예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디꾼 나디꾼 어 아아 태연님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아아 아아 다음 이 시간에 아 이제 다음분 넘어가도록 아아 닉네임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아 바로 있으시군요 최초격 최초격 맞습니까 아 설마 그분이 오신 겁니까 이거 지금 아아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헣 아 아이씨 아어씨 아 오셨군요 삽뻘님 반갑습니다 아아 멈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서 오십시오 아 됐군요 근데 이게 왜 일로가 있었지 아 점프가 스페이스 바네 와 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스킬이었지 아 온오프 스킬이구나 아 아 스킬키는 어딨어 아 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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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스 벨룸 1인격파. 가오스 벨룸 1인격파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이렇게인가요? 아 이렇게 세팅만 좀 하고 들어가 봅시다. 뭐야? 아 이거 자동이지? 팻물약? 팻물약 HP. 스케일이 이게 다입니까? 이거는 버프니까 의미 없는 것 같고. 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? 바인드? 이게 변신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이게 초피... 피살기. 이게 바인드. 이건 뭐야? 어... 신기하구나. 신기하구나. 바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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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피살기. 됐나? 됐나? 왜 이렇게 로디스 안 쓰는 사람들이 많지? 로디스는 왜 안 쓰는 거예요? 로디스 왜 안 쓰는 거지? 왜 이렇게 로디스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? 아 로디스 로디스 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출발하면 되겠죠? 아 아 버프 프리저만 조금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제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지요? 마일리지로 아 가보겠습니다 얘 버프가 이렇게 없습니까? 이건 뭐야? 지금 안 써지는 거죠? 안 들어가 있어서 아 이게 플랜 차지를 놓고 하는구나 잠만 좀만 머리끝 굴려 보자 뭔가 친구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? 여기 있고 됐나? 음 아 장갑 옵션이 없네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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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가자 아 zenia 회 Pre십 회 회 회 회 감사합니다.